안녕하십니까? 아메리카동이족TV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진행하겠습니다. 1부에서 체로키어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네트라네이 웨지, 하느님의 아들.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좀 보시면은 그래서 체로키 사전에 갓 되어있습니다. 갓, 우네트라넌이. 우네트라넌이, 우네트라넌이. 쭉 진행이 됩니다. 우네트라넌이 우엣지. 하느님의 아들이란 뜻이죠. 이거 다 한거죠. 아들, 우엣지입니다. 우엣지. 아주자. 우리말로 아들자죠. 그래서 동해족이 한자를 만들었다 라는 증거가 이런겁니다. 중국사람들은 쯔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까? 앞에 이런게 다 사라졌어요. 아주자. 이런것이 아들. 이런 단어가. 아주. 아들자. 이런게 증거라는 겁니다. 동해족이 한자를 만들었다. 이 체로키사람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엣지. 아주자. 아들자. 우엣지. 첫째 아들입니다. 우엣지. 우엣지.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일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고저선어다. 한자어를 붙여가지고 끊어 읽기를 잘못했죠. 우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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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여기서 끊어 읽는 바람에 희유했지. 우엣지. 뭐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흐뭇겨 조선. 자. 이 조선이란 단어는 또 체로키사전에 나오고. 천국이란 단어입니다. 헤븐을 찾아보면 조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 우리말로 조선입니다. 조선. 자. 흐뭇겨는 노래하다 뜻입니다. 흐뭇겨 조선. 흐뭇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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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귀로는 그냥 낙원으로 들립니다. 낙원. 낙원. 낙원 조선. 뭐 비슷합니다만서도 원래는 흐뭇겨입니다. 흐뭇겨. 흐뭇겨. 그래서 영어의 힐링이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말이 흐뭇겨. 흐뭇겨. 힐링그. 흐뭇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노래하다. 라는 뜻입니다. 천국을 노래하다. 자. 히로토 우찌아라. 일본 사람이 벌써 체로키사전을. 체로키 말을 다 분해했습니다. 자. 이 사전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흐뭇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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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합니다. 흐뭇겨. sing 아닙니까? sing. 흐뭇겨입니다. 흐뭇겨. 우리말이 흐뭇겨. 지금 우리는 흐뭇개를 뭐 위입사업 뭐 이런 뜻으로 뜻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영어를 쓰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흐뭇겨가 원래 옛날에 그 고대 한국어로는 노래하다. 라는 뜻입니다. 흐뭇겨. 영어 이게 영어로 넘어서 흐뭇겨가 됩니다. 흐뭇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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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옛날에 sing입니다. sing. 노래하다. 이거를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거 이해가 안되면 참 힘듭니다. 이게. 자. 그래서 체로키 사전에 sing 보면은 대가 흐뭇겨. 이것도 흐뭇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빼놓고 자꾸 낙겨. 낙과 낙과 낙원. h 빼버리니까 낙원이 되요. 낙겨. 낙겨.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낙원 조선 뭐 이래가지고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그건 나중에 좀 이 전문가들한테 좀 영역으로 전문가들에게 좀 영역으로 좀 남겨두고 우리는 이 사전 그대로 해석하자 이거에요. 흐뭇겨. 흐뭇겨. sing. 이 사전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전 없이 그 고조선어다 뭐 이상한 한자 같다 부셔가지고 좀 그러지 말자. 부끄럽다. 그 영상 좀 알아서 좀 삭제 좀 하시라. 부끄럽다. 자. 이 heaven. 조선. V 발음은 어 어. 이게 비음입니다. 콧소리입니다. 조선. 우리말로 조선입니다. 조선. War to come.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다. 천국이 올 것이다. 조선.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아세노 나옵니다. 아세노. But. 자. 아세노. 자. 아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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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읽어보니까 이게 혹시나입니다. 이게 혹시나. 그래서 혹시나. 이 단어가 옛날에 그러나. 하지만. 이런 뜻이 아니었겠는가. 혹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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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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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혹시나가 옛날에는 그러나. 하지만. 이런 뜻이었다. 그러나. 하지만. 이라는 단어는 생긴 지 얼마 안됐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는 순간.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전에 다 나와 있다. 사전을 보고 좀 뭘 좀. 번역을 좀 하자. 이 말씀입니다. 이것도 사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나와 있고. 허무교. 노래하다. 천국을 노래하다. 찬양하다. 찬성하다. 아세노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